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리는 운으로 바꿔드리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요즘 재물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에 관해서 적잖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에 두면 밤낮으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물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돌고래나 코끼리 혹은 소리나는 종 등을 집에 달아두면 애군을 맞고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많이 집에다가 사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물건들은 총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사용자의 사주에 필요한 오행 중에서 세부치에 관한 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면 좋은 풍수 인테리어가 되겠으나 오행 중에서 세부치의 성질인 금을 꺼리는 오행이면 오히려 운을 꼬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태국이나 중국 등 애국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브론즈 제품들의 골동품을 사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골동품들을 잘못 들여왔다가 집안에 귀신이 붙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흔옷이나 혹은 장롱, 신발, 물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부정의 탄 물건들은 집안에 잡기를 끌어들여서 품비박산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재활용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 선생님들이나 무속인들이 대문 앞에 물이나 소금을 놓아두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재물운이 매우 좋아진다라고요 요즘도 소금과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의 하나입니다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요 물이 모이는 비옥한 땅을 찾아서 털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또한 소금은 짠맛을 내는 그러한 물건으로써 오행 중에서는 수, 즉 물에 해당되는 성분이 매우 강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사주에 물의 기운인 수가 들어오면 좋은 사람은 소금이나 물을 사용하면 매우 좋고요 그걸 이용해서 풍수 인테리어를 하면 매우 좋지만 반대로 물의 기운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소금이나 물이 운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술과 보은도사는 자기에게 맞는 풍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사주팔자에 맞는 풍수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도대체 어떤 물건을 집에 두어야 재물운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단 말이냐라고 묻고 싶죠 그럼 집안에 두면 사주팔자하고는 상관이 없이 재물운이 상승이 되는 풍수 인테리어의 좋은 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백사 대통부라는 것입니다 이 부작을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새겨서 집안의 가장의 사주에 맞도록 제작을 하여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에 집안이나 사업장에 걸어두면 아주 좋습니다 이 본 부적의 구성은 팔문신장부라고 하여서 막힌 눈을 열어주는 개문부 등을 비롯해서 총 8개의 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사 대통부의 부작은 동서남북의 작기가 어느 곳에든지 집안이나 사업장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어 집안의 우한이 들끓지 못하게 하고 막혀있는 재물운이 발복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모든 선신이 보호를 해주게 되므로 질병이나 사고가 사라지고 반드시 재물운과 출세운이 열리면서 만사가 형통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하단의 금색의 사각형 안에는 반드시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장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녹색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녹색 부분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 부분은 바르고 선한 하루하루를 살도록 복지으면서 살도록 천지신명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니 천지신명님께서 꼭 100가지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사대통부의 효능은 자녀가 잘 풀리고 대학 진학이나 취직이 잘 되며 집안의 우한이나 질병이 없이 부부와 자식 간에 화목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풀리도록 이렇게 하고 재물운이 잘 풀려서 또 100가지의 소원 성취를 하여서 집안이 활악하는 것을 도와주는 부작입니다 방문이나 거실의 벽면에 걸어두게 되면 좋고요 재질은 벽사목에 이렇게 새기게 돼요 총 8개의 부적이 이와 같이 양각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이 하단에 달린 종은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번씩 치면 밤낮으로 실세 없이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영업장 문에 걸어두시면 아주 좋은데요 이 구성은 벽사목에 새겨진 부작 그 다음에 하단에 달린 신주로 만들어진 종 그리고 이 비단 주머니 이 비단 주머니는 부작을 걸어두지 않고 이 주머니에 보이지 않게 넣어서 집안에 깊숙이 보관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주머니입니다 이 부작의 가운데 원안에는 이렇게 불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만사가 잘 풀리도록 기원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작이 새겨진 나무의 길이는 약 11cm 정도 4가 됩니다 하단에 보훈차라고 한 이렇게 이치하는 이 곳에는요 사용자나 그 가족의 가장의 이름이 한자로 혹은 한글로 새겨지게 됩니다 이 부작은 보훈 도사가 사용자의 사주팔자에 맞도록 직접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기 전과 작업을 마친 후에 부처님께 간절히 사용자의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앞뒷면 모두 서로 다른 부족으로 제작이 되기도 하며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에 두면 밤낮으로 재물운이 좋아지는 금전 제수 대길부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부족인데요 이 부족 역시 벽사목의 총 7개의 부족으로 양각이 조각이 됩니다 이 7개의 부족은 제수 대길부를 중심으로 제수 대길부를 중심으로 둘레에 요하같이 6개의 부족이 구성이 되는데 역시 재물대박을 기원하는 재물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좌측의 한자로는 성공 대지 대업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즉 큰 뜻을 이루어서 하는 일이 크게 잘 풀리고 크게 성공을 하라는 뜻이고요 우측에는 재운,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화라는 의미의 글자로 새겨져 있죠 마지막으로 영리인장을 소개를 합니다 이 영리인장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내 사주에 맞지 않고 매우 불길한데 내 사주에 이름이 맞지 않고 이름이 매우 불길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개명 대신에 사용을 하면 재물운이 좋아지고 또 이름의 나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영리인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명운이 매우 좋지 않는 분들이 이름을 개명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게 개명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개명 대신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성명운이 좋지 않아 개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나 개명을 하고 싶어도 섣불리 결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름은 매우 나쁜데 평생 사용을 할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좋지 않는 이름을 평생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 이것을 활용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사주의 부족함 부분을 보완하여서 안 좋은 성명운을 매우 길한 운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재물운입니다 대부분 도장을 잘 소장하고 계시면 신기할이 많고 일이 잘 풀리고 재물운이 좋아진다고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 손님들 중에서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철학원을 찾은 손님 중에서 이 영리인장을 사용하여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마다 계약서를 쓰고는 했다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마다 이 영리인장으로 꼭꼭 눌러서 찍어서 현재는 40대 후반에 서울에 사시는 남자분인데 현재 건물을 8채나 가지고 계신 부자입니다 자 어떤가요? 내가 지닌 이름이 매우 길하고 좋은 이름이라면 이름떡을 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부족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이름을 개명하기엔 번거롭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영리인장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분이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두면 밤낮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물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역술가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영리인장과 백사 대통령부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클로즈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장은 사주팔자에 따라서 새겨지기 때문에 홍길동인 이렇게 인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홍길동신하고 이렇게 신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홍길동해서 이렇게 이름만 세자가 새겨지는 경우도 있고 홍길동장해서 글자 장자를 끝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생각을 할 때는 홍길동인 이렇게 해서 도장을 많이 파잖아요 실제로는 이 영리인장은 본인의 사주팔자에 맞도록 서체도 맞는 서체를 활용하게 되고요 혹시 그 핵수가 부족해서 불길해지게 되면 옆부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핵수를 늘려내기도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부족 3개는 사용자의 사주에 가장 필요한 부족을 조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이 재물운이 대박이 나도록 재물부족을 새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백사대통부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진 부작입니다 이 부분의 재질은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이거는 벽사목이라고 해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루어진 매우 단단한 나무입니다 사실 이 나무가 단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조각을 해버리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뽀개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3개의 부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부족들이 보여지죠 이렇게 종소리를 하루에 3번씩 제가 올리면 집안의 잡기도 근접을 하지 못하고 또 재물운이 굉장히 상승이 되면서 우한을 몰아내고 밤낮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이러한 풍수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사주팔자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 물이 많다, 불이 많다, 흙이 많다, 금이 많다 이러한 이익이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활용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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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